아직 4층이 남았습니다. 한 달 밖에 한 판이야. 하필 경투냐고. 아골이 어븐 나왔습니다. 어? 거그 끝단 썼어. 아... 안 돼... 한 번만 하자. 잔만보도 좋긴 한데... 물장이야? 알겠어, 물장. 물장이랑 잔만보 할까? 요 선물 못 채워요. 지금 코스트가 있어서. 다음에 좀 잡아야겠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열 받았어. 구웅 파기! 생각해보니까 썰고만 잡아야겠다, 지금도. 키워야지. 요새가 마사지. 고연. 한 번만 더 준 고정. 한 번만 더 준. 요새는 도시. 잘해보자. 너무 약하죠? 저걸 하면 교체해. 역시 물장이다 아 잠깐만 격투자네 아 씨 다신 줄 알았어 어 배우기 진짜 많다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구나 왜 이렇게 좋지 물장이 너무 사귄대요 개척하게 잠만 보러 개척하기를 나쁘지 않아요 학술장치 더블 학술장치 트리플 학술장치 가자 많키다 굳이 많키는 잘 필요 없을 것 같긴 어 저승가승으로 진화하나 많키자분 한번 잡아보자 그럼 뭐 더블 배티로 잡을 수 있겠지 좋았어 어 K3 잡을까 아까 그 격투자들 진짜 어 K2로 다 죽어버릴 수 있었는데 아 2.0 진짜 이제 1타입이니까 개척하기로 가 개척하기 개척하기 잠깐 스피드업이면 계속 오르는 거야? 교체하기 전 계속 오르나보네 개척인데 이게 보면 야옹 물짱이가 늪짱이로 진화 라이벌 뒤졌다 어떡해 풀에 잠깐만 스피드 개빨라가지고 아 잠깐만 내가 스피드 더 느려? 쟤보다? 스피드가 몇 시, 몇 억을 했는데 라이벌 전에는 초기였는데 너 한번 볼까? 진짜네? 허살 꼬비니 개척하기 개척하기 자 다음 다음 윙허킹 경험치도 안 오르잖아 몸통 박치기로 마무리 아니 페이검의 모습이 아리아 노츠 어 여기 거기잖아 그 보스맨 아 제발 그 보스맨만 안 나오면 좋겠는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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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못잡아? 잡아요? 잡을 생각에 안했지 나이스 떨려서 잡았다 왔다 와버렸어 와버렸어 제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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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이펙트가 없지 지구력만 높은 거 아니야? 아 이거 마지막에 있을 거야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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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지구 던지기 그렇지 지구 던지기 역시 역시 마무리 지구 던지기였어 망키 망키가 해주는 거라 망키다 망키는 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적어버리고 지다까지 망키 망키 해줄 줄 알았다구 와 역시 고정 데미지가 짱이다 어? 저 잡고 싶은걸?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 오 지저루가 진짜 지진 배우나? 지진 좀 배우자 볼드림 이걸로 보스전 찢어버린다 늦게가 되지요 대차 길어 스타팅 포켓을 처음 지화시켜요 좋았어 아이템 여러개에 주목할 수도 있네 브라사빌도 진하루 보송송 보송에서 어떻을까 여러분? 한번 잡을까? 아리아도스야 너와의 좋은 추억 많이 쌓았고 미안하다 와 원숭이 저축가스 불어 좋았어 아 한계 레벨이구나 아 진짜? 몰랐네 보송송이 바로 전용으로 오 오 오 못쳤어 박성고 가동 저장됐다고? 새로 고치하라고? 여러분 남아있겠지? 자 계속해보자 우리 블록송 블록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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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록송고 이게 된다고? 야호 아 죽기 직전에 새로 고치하면 도르나무 가능하다고? 미쳤다 AI 패턴도 빡까면서 깰 때까지 대박이다 잘나신 라이벌 죽였다 그렇다면 자만 뭐야 억울하면 인파이트 쓰세요 맥토킹 미쳤냐고 아 아 아니 개척하기 맞은거 맞아? 아니 어떻게 열탕에 아니 이게 어떻게 해 아무리 농어 화상걸려도 농어한거 아니니까 신난 마력 잠깐만 근데 아 아 화상걸려가지고 미쳤어? 제발 안 돼 아 제발 버려 버려 시만 마려 강렬하게 전사하라 전반보 톤샤워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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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피가 왜 이렇게 큰데 진짜 클래프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든거야 여기서 클래피 실제로 엄청 조그만데 상태이상이 얼마 아 온걸 참 제가 상태이상 걸리지마 아 진짜 스테이 슬러 부판을 좋아? 그럼 써야지 상여전까지 기술 뭔지 할 수 있어 아 진짜 지진 아니 타도타기도 아 그렇고갖고 아니 이거 바로 그럴 수 있다고? 클래어 드라이브 지금 가져가자 아 잘나신 본감씨 이건 아니잖아 꺼져 좋았어 이탈 갈겨 타이어로로 가자 그거밖에 없어 빨리 빠져 교체 안 할 것 같거든 왠지 아씨 개멍청일까 아 아 예측 매치 교체 할거냐 아 무조건 교체 그러면 나도 교체다 대짱이 가자 아 이탈이 걸리! 좋았어 가리톱스 아 잘나신 온골찬 진짜 대짱이 대짱이 진짜 미쳤다 진심으로 마무리 몸 잘 키워가지고 진짜 미쳤다 아 나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큰일 났네 이거 2시까지 하지 않고 미치겠네 아 적당해야 되는데 이거 영린 영린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쵸? 매치코 샤니 매치코 샤니 매샵이야 매샵 매샵 영린 맞아서 지지나 만렙이 200이야 진짜 코르소트 여러분 이거 잡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코르소트 하기야 좋았어 미안하다 잔만보 쓸 일이 없다 이제 바이바이 잔만보는 초반용 키몬이었다 이 말이야 오 학습 장치 떴어요 뭐야 케라스탈이야 갑자기 잔만보 그리워지네 어 어 잘못된 거야 방전 하나 매기고 어 뭐야 좋았다 어 아 매샵 써야 된다 아 잠깐 매샵 써야 된다 안 돼 영린 있지 않았어요? 영린 진짜 가자 영린 영린 엘마 페어리타 있겠어? 영린다 맞아 잠깐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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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하게 해주세요 클레틸 아니야 아 클레틸 바로 나왔어 혹시 모르니까 클레틸 클레틸 아 뭐야 미친놈을 아 미친 아 미친 도와 도와스 그렇지 왜 이렇게 나보다는 얘기지? 마구가 뭐 안녕히 가세요 도와스 대짱이 상이 많네 진짜 대짱이 다 했어요 어 어 어 잠깐만 어 미쳤냐고 뭐야 아니 아 얼음 탈모없어 어디야 아 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여기서 끝이구나 145 안 돼 어 스트레스 나 아 소금제 살살 녹아요 어 저도 모르는데 대짱이 다 어떻게 했지 또 잡아 제발 안 돼 괜찮냐 진짜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전능이 있기 때문에 매사가 있어요 전능 매사로 가자 잠재 이런거 아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소금절이가 미쳤다 진짜 여행마비 언제 잡아 어 엉쳤냐 어 잠깐만 아 이 마그나보는 좀 쏠트 바꾸자 버텨 10만 버티 이러고 접하겠네 지진 빼자 어 잠깐만 잘 됐다 응 어 아 아 아 벗는 도왔어 도왔다 좋았다 도왔다 도왔다 감성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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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무색 갈기 없네 아 어어 씨 콜스도 지진 갈기기보다는 충절 갈기 도왔어 좋았다 좋았다 멍청한 녀석 들온다 왜 이렇게 세 안 돼. 종아맞아 줘. 안 돼. 지진 쓸 줄이야. 여기는 브레이버드 갈겨야 되겠지 아무래도. 갈겨. 안 돼. 아. 아니 미친 자물이 왜 미쳤냐고. 안 돼. 안 돼. 저거를. 아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잘못 눌렀네. 여기선 교체입니다. 왜냐면은 강철 타이트에서 러스펜을 쓸 때는. 그럼 여기서 지진을 쓰면은 레코자를 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부턴 샤워. 그렇지 그렇지. 레코자 나올 거 아니야. 아 짱이죠. 짱이다. 레코자는 아니겠지. 친구야. 설마. 지진? 지진이면은. 사회로 바꿔야 의미가 있냐. 가자. 어. 아 미친. 아니 왜 미친 맘대로야. 아까는 안 바꾸더니. 어차피. 영린 칠 것 같거든요. 그냥 스톤 샤워 치고. 어 미스 미스. 좋았다 좋았다. 엄청났다. 영린 좋았다. 영린이면은. 이거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소금전. 다가옹. 어. 어. 아. 좋았다. 한 번 더. 어. 어어. 어어. 어. 어어. 어. 아 아. 불편 몸이니까. 저는. 날개식으로 한번. 어차피 봤구나. 쟤 재생력이 언제 피 차는 거야? 설마? 저런.. 쟤 어떻게 이기지? 크레이바드 갈겨! 오 개쎄 아이드로테이더! 아 씨 또 피 차는 것 봐 잘 못난다 어? 얘네 가지고 어차피 지금 반도회거든요 소금 젤 무조건 소금 젤 지겹다 잘 못먹는 맘이 없고 소금 젤 너무 사진데? 카이드로 캐논 갈겨 버릴 수 있으니까 전문으로 받아줄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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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려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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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나도 4마리나 했어요 아 딸을 제가 마비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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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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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치 그치 그치! 잘 말하네 용서가! 미쳤다 미쳤어 와 이런 행운이! 어! 아 왕풍 부리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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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반감으로 바뀐다음에 펜쳐 그렇지! 아아아아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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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끝나!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아니! 구시비어서 구시못자리 썼는데 어떻게 그게 빛나가냐고! 아아아아악 아아악 무화가지고 붕뇌주로 깔기네 아 한마디 뭐야 플랫핏 플랫핏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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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이긴다 이긴다 이걸 이긴다 어차피 한 대 맞아도 영림 맞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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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겼다! 아 진짜 미친 줄 알았다 진짜 폭풍 미스가 진짜 대박이다 와 근데 어차피 어 하나 남았네 이건 미친 어 여기서 지지 않겠지? 여러분 부활 열매 있으니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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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가 없다 이 말이야 안전하게 지진으로 마무리 아이구 시발부터 나이스 아 이게 되긴 되네요 리셋하면 이길 수 있다 아 리셋 신공이면 모든 일 수 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